아, 저기 나 이태원 시장조사 왔어요. 영어 해볼게요. 타이밍 안 하고. 선영 씨, 지금 뭐 하는 거죠? 영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이턴스러운 거예요? 이태원 오면 적어도 홍서촌 전동은 돼야죠. 용량이 자기야, 우리 가게와 술 사줄게. 이런 것 좀 선배들 보고 배우세요. 부장님. 역시 우리 회사 엘리트 클라스. 그거 한 번 외쳐볼까요? 야,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. 선영 씨, 우리 옆 가게 가봅시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먹어요, 먹어요. 저기요. 뭐야, 이렇게 분장까지 했는데도 미모 포텐 뭐해?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. 팔 다리도 되게 기시고. 저 모델 아니에요. 제가 찾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저 귀인 아니에요. 괜찮으시면 이쪽 자리에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? 뭐야? 아, 뭔데요? 뭔데요?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. 뭔데요? 쇼파 들 테니까 팔 넣어서 라이터 좀 꺼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으악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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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감사합니다. 이스 유얼스. 은영 씨. 은영 씨, 은영 자네. 이 순위가 없지. 복부했으면 됐죠. 그래, 아니야. 와, 완전 이태원 토박인가 봐요. 그러네요. 와, 멋쟁이네. 진짜. 우리한테 원팅을 했나 봐요? 에이, 저런 멋쟁이들이 올 리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. 신기해요. 뭐야 진짜 오는 거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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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딱 하나 봐 저 길을 잃어갖고 그런데 서울 역할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아니 근데 이거 지도를 갖고 왔는데 와 서울 너무 복잡네 아니 강 밑에나서 내가 강남인 건 알겠거든? 몰라요 저희도 잘 모르시나? 서울 미로다 미로야? 미로다? 황희성국 씨 아니에요? 양성국 씨? 우와 어머 근데 저 사람들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옷이? 저 사람들 스타일 진짜 빈티지하고 괜찮지 않아요? 맞아요 진짜 멋있다 제가 한번 저 사람들 꼬셔볼게요 진짜로? 제 미인계로 갔다와봐 안녕하세요 술이 많이 모자라 보이는데 제가 한 잔 사도 될까요? 한 잔 더 저기요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? 네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볼까? 어? 자기야? 자기야! 어 자기야 확실히 멋쟁이들은 멋쟁이들끼리 만나다 봐요 옷을 잘 입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그래요 환상하시죠 아우 너부터 이태원이라 그런지 외국인이네요 그러네 도연 씨 영어 되게 잘하잖아 가가지고 한번 꼬셔봐 남자친구 영어로 한번 유복해 볼까요? 그래 경희대자네 빨리빨리 낙낙 하이 마이 네임 이츠 도연장 우드 유 라이칚 투 댄스 위드미 어디서 똥방 댕기를 흔들어? 죄송해요.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. 오늘 이 통은 왜 이래? 아니 서울역이 도대체 어디 있노? 저 혹시 서울역 찾으세요? 서울역 가세요? 알죠. 170번 버스 타고 5정거다만 바로 나오는데. 제가 알려드려요? 아니 서울지리 바삭하시네. 아버지가 저기 서울뿐이에요? 아니 전라도지. 아 귀여워 이게 무슨 꼴이야. 마셔요 마셔요. 아이고 좋은 자리. 그래. 잠깐 뭐야 이거.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술만 잔뜩 마셨네. 진짜 김여훈씨. 우리가 술을 먹던 똥을 주워 먹던 신경 좀 쓰지 마요. 진짜 부장님 오해하니까. 솔직히 세 분. 여자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재미없죠? 무슨 술을 하는 거야. 김여훈씨 우리가 왕년에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. 얼마 잘 노는지 게임으로 한번 보여 드려요? 그래. 게임이에요. 게임으로. 그러면 여기 이태원이니까 영어로 끝말잇기 하기. 아 오케이. 오케이. 안나씨부터 안나씨부터. 저부터. 1대1이에요. 끝말잇기 게임. 비욘새. 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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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송아지가 부뜸하게 앉아 울고 있. 하아. 엄마. 하아. 하아. 하아 진짜. 뭐야. 자기. 안나씨 뭐해요. 왜 옛날 거네요. 자기 홍보를 해. 그러니까 왜 자기 홍보를 해. 자 이번에 은영씨. 그래요. 깔끔한 게임만 해요. 제발. 저거에요? 마이 헷. 헷? 헷, 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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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헿. 헵. 헤바삨. 헷. 헷. 개그맨 앞에서 옛날 코너에. 보 repentance. 헷. 헷. 하아 진짜. 아 왜 자기야. 아니. passa. 개이 너무 모르네요 Punkt말잇기인데. 게임할지 몰라요. 까끈게 게임만 좀 해요. 도연 씨, 도연 씨. 오케이. 끝말잇기 게임. 나이키. 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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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컸으면. 키. 키. 아 진짜. 키 컸으면. 키 컸으면. 머리, 어깨, 무릎, 발까지 2m. 아이, 그만. 그만해요, 진짜. 아이, 그만. 그만. 세 분 다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해요? 일단 사실 취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. 아이, 취향이 뭐가 취해요. 술 더 먹어요. 아, 취한 것 같은데? 어, 이것 봐, 이것 봐. 비틀거리는 거 봐. 아이, 진짜. 괜찮아요? 취향이 아니라 렌즈 빠져서 렌즈. 렌즈요? 아, 움직이지 마세요. 렌즈. 조심해요, 조심해요. 다시 잘 봐요. 렌즈. 아, 낯날래? 아, 왜 안 들어가? 그게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. 낯나 씨. 윈혁 씨한테 말려봐요.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거 내 거니까. 아, 윈혁 씨, 그걸. 제가 넘어갔어요.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진짜. 왜 이러는 거예요, 진짜. 아, 진짜 왜 이렇게 창피하게. 미안해요. 아니, 이거 술도 자기 중요하기도 몰라요. 맨날 취해가지고 진짜 창피해지겠네, 진짜. 조윤 씨는 안 취했어요? 아니, 난 멀쩡해요. 지하철 멀쩡 끊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. 조윤 씨. 아, 미안해요. 코코코코. 아! 조윤 씨! 아, 앉을 자리가 없나. 뭘 잡고 있는 거예요? 저기요, 여기 지금 사람 있어요! 카트! 아! 진짜! 아! 진짜! 네 자리,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? 김용명이라고요. 왜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. 난 슈스킴이야. 왜 음악이 안 나오는 거야. 왜 나를 음악이 안 나오는 거야. 음악이 왜 안 나오니. 슈스킴이야.